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인간에게는 악하다.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당이란 게 있죠? 하루 일당. 요즘 한국의 하루 일당은 얼마예요? 15만원. 10만원 그러더니 올랐어요. 일단 10만원으로 합시다. 간단하니까 15만원 되면 계산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일당이 한 대나리온이었어요. 대나리온이 그 돈의 단위였어요. 그걸 알고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구하러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3시간 후에 또 보니 창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럴 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 것이다. 내가 너희도 상당하게 줄이라며 그들이 품꾼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왜 놀고 서 있어요? 일자리를 구해야 돼. 오늘 일당을 벌어야 돼. 못 벌면 어떻게 돼? 그러나 굶어.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제6시와 제9시에 나가고... 그래서 3시간마다 창터에 나가서 이 주인은 일꾼들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럴 때 우리를 품꾼, 우린 지금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와라. 일해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3시간밖에 일하고 어떤 사람은 6시간 일하고 어떤 사람은 맨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은 9시간 일하고 그랬어요. 날이 저물며 포도원 주인이 청직이에게 청직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 계산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매니저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니저는 전체 총 지배인 청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싹을 일당을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온 자들이 와서 어?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1시간밖에 일하는 품꾼들은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어? 자기들은 10분의 1 대나리온 그죠? 1만 원밖에 못 받을 줄로 알고 있었는데 10만 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일찍 온 자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더 주겠네? 오늘 대박 났네? 우리는 적어도 30만 원 받을 것 같은데? 원존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대나리온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것이 옳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온 자들도 다 똑같이 한대나리온식 받는지라 받은 후 그 포동은 주인으로 원망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여 그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 없소 네가 나와 한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대나리온은 내 것이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대나리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분량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줘야지. 착한 놈은 더 많이 주고 일 안 한 놈은 무조건 죽고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그것은 조건적이다.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적으로 줄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대나리온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한평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평생 살아. 살아. 착하다고 두평생 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은 생명 차원이고 생명 차원은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입니다. 이 땅의 수준은 뭐예요? 땅의 수준은 뭐 많이 했다고 공을 많이 세웠다고 더 잘 대화하고 그렇게 할 수가 아니라 그 땅의 차원은 그런 차원 즉 땅의 차원은 조건적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의 조건적 생각과 하나님 차원 천국의 생명의 차원은 하늘의 차원은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이다. 그걸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생명이다. 그렇죠? 내 생명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내 뜻이다. 한 시간밖에 일어나도 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뜻은 우리는 일 더 했으니까 더 많이 주셔야죠. 그것은 너희들 생각이고 이 땅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내가 선함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하지 않고 여러분 차별을 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야.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은혜를 차별할 수는 없다. 은혜를 차별한다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지. 그러니까 은혜는 차별이 없다. 참 멋있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은 그게 내가 선한 거야. 근데 너희들 눈에는 악하게 악하게 보이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에도 오늘날도 그게 악해. 뭐라고 그러면서 비판을 해요. 불평을 해. 공평하지 않대.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공평한 거야. 생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이 맞는 거야. 왜? 여러분 이 일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10분의 1 대나리온 만 원만 좀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 없어. 못 살아. 누구나 다 하루 생활비는 10만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조건적 사고방식 일 많이 했으면 많이 받는 게 그게 선한 거에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형평성이 있는 거에요. 그거는 그거는 욕심쟁이들 이기주의자들의 생각이야.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에 쩔어 버린 우리 죄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것이 선하냐. 무엇이 선하냐. 옳으냐의 기준이 다른 거에요. 그래서 세상의 이 땅의 기준은 누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요? 그것이 사단이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사단과 하나님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거에요. 그거를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는 거에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의 시작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하늘의 전쟁의 시작의 원인은 무엇에 대한 이슈에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은 것이 악이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선과 악을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지식이라는 것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냥 생명나무 그냥 이 열매만 따먹어. 생명과 나무 근데 선악과 나무는 그냥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의 나무다. 지식이다. 그 지식이 중요한 거다. 그 지식을 가져라. 그래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구별하는 구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법이지 법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이 선이다. 이게 문제를 일으킨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말은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법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왜 법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하면 법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해졌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들 이 사회에서도 뭐라 그래요? 좀 착한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천국에서의 법은 뭐예요? 천국의 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그것이 있으면 다 끝내버려. 그것은 다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선을 잘 아는 그런 비조물 존재들이 모인 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법은 딱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자 하도바리 너희들 법 알지? 여러분들 법 알죠? 가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야.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누가 계신 곳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 하나님 자체가 법이야. 법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랑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라고 있다고 하면 다 눈물의 씨앗이고 한 가닥 바람이고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법의 내용이 뭐예요? 그 법을 총괄적으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거를 지킬 수 있다고 나서니. 열심히 이웃 사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는 것은 완전히 위선이야. 지킬 수 없는 악해진 인간들이 지키겠다고 나선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제일 높이 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 존경을 한몸에 받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란 번역도 안 좋아. 위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외식은 겉으로 장식한다. 인간이 처음으로 겉으로 장식한 게 뭐예요? 그렇죠. 에덴의 동산에서 외식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외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속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지킬게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공폐를 하고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골치 아프구나. 그래서 소를 잡아서 뭘 했어요? 이것은 율법은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다. 무엇이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래서 그것을 희생제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뿌렸잖아. 이 피가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는 말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뭘 몰라? 자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노예 사회에서 어느 정부의 법을 따라야 돼? 노예법을 따라야 돼. 노예는 사람이 아니거든. 노예는 뭐예요? 물건이야. 사고 파는 상품이지. 그래서 거기에 쩔어 있는 우리들. 조건적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켜라. 잘 지키면 뭐예요? 잘 지키면 천국이다. 한 시간밖에 일 안하면 너는 천국을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계명이실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최고의 법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 나타나면 이때까지 간염하지 말라, 어쩌지 말라 이러한 모세의 법은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 낮은 차원의 법보다 최고의 법을 우리는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바보 같은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그런 반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 사랑이 진짜 법이구나 를 깨닫게 돼. 우리는 자꾸 사랑이 법인 줄로 뭐예요? 그건 모르고 사랑은 눈분의 씨앗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 세상의 유행가를 가사를 그렇게 붙여서 노래하고 나면 사랑의 품격이 어떻게? 조화되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표현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제가 반복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결국 우리 죄인을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아, 저것이 사랑이구나. 우리 눈에 볼 수 있잖아. 만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와, 저게 사랑이고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법이다. 그러면 최고의 법이 뭐 가늠하지 마라. 어쩌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잡다한 법들이 우상성배하지 마라. 많지만은 예수님을 딱 보면 그 법은 더 이상 뭐예요? 그런 법은 초월해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면 예수님처럼만 되면 우리가 법 필요해야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얽매어 있던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은 율법을 팽개쳐버린다. 최고의 율법을 붙잡기 위해서 유치한 낮은 차원의 법을 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은 사랑이고 사랑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 선명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의 최고봉이야. 그렇죠? 최고의 법이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무엇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율법의 끝이다. 라는 말을 했겠죠. 그 말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요.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끝이 됐습니다. 박수! 율법이 최고가 되면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일꾼들에게 그렇게 모두에게 한 시간밖에 일 안해도 한 대나리온을 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을 조건적으로 보는 거야. 조건적으로 와서 1시간 일을 했으면 10분의 1만 원, 만 원만 줘야지. 우리가 자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10만 원 줘야 되고. 공평하지 않다. 인간의 공평은 하나님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만큼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형평성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공부하면 이상한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무슨 얘길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지. 이것 하나만 땡! 반짝해서 돌아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리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이것은 영어성경으로 봐야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영어성경으로는 그리스도는 Christ is, 예수는 뭐라? The End. 우리가 영화관에 영화보러 가면 한 1시간, 2시간 동안 흥미진진했어. 복잡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 아 그랬구나. 여러분, 지금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와요. 박사님이 이 영화를 꼭 보시라고. 여러분, 문자도 이게 정치적으로 오잖아요. 우파는 우파 문자, 자바는 자바는. 그래서 지금 문자가 와서 검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올대요. 저는 그런 영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검국전쟁이 뭐냐 하면 이승만 박사가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검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를 보여주는 영화래요. 저도 이승만 박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이승만 대통령을 뭐 개똥 취급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막 그거 보라고 문자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안 봤다 그러면... 그 보니까 어떤 중학생이 봤더라고 유튜브 그런 걸 보냈어요. 아, 학교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배웠대. 보고 감동했다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복잡한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드디어 결말이 결말이 속 시원하게 감동적으로 나고 그 다음에 화면에 뭐가 나와요? The End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공부하면 복잡해! 복잡하다가 결국 율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중에 다 이루었다. 그건 한국말이고 영어로 하면 뭐예요? It is finished. 그게 바로 뭐예요? The End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다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였다. The End. 그렇죠? The End. 재미있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 다 보고 끝나면 뭐가 나와? 맨 끝에 뭐예요? 박수 치고 일어서서 긍정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끝내주셨다는 거지. 이제는 나만 따르라. 나하고 같이 살면 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선은 인간에게 악해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는 그거를 오해할 수도 있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루시벨을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대로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어떻게? 설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The End. 율법의 마지막이 되는 그 The End가 되는 예수님을 안 봤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저는 창조의 부작용이라고 불러요. 창조의 부작용인데 창조의 부작용은 왜 일어나냐? 그것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피조물의 한계. 그래서 그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The Modern 율법의 End. 끝이신 예수를 모르면 자꾸 법이 필요할 것 같아.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한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율법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율법의 끝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것까지 이 피조물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 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결국 사단은 선과 악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어. 누구만 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그 내용을 피조물들은 이해할 수 있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생긴 부작용. 그 창조에 따른 부작용을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셨으니까 예수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세 전에 피 흘리기로 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부부간에도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라. 자기가 어떻게 부모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서 태어나서 부모들로부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교육을 받는데 또 헷갈려. 그래서 선은 그렇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냐를 구별할 수 없어. 누구만 보면 돼.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야. 끝이야 그걸로서. 그리고 악은 알아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아니면 다 악이야. 그것은 누구까지 포함해서? 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나도 선한 존재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은 그래서 저는 드디어 깨달은 게 뭐냐면 에덴의 동산에서 창조한 것이 그 창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창조를 한 것 뿐이지 다음 창조는 뭐가 필요해? 영적 창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요즘 말로 개고생을 암글린 게 개고생이죠. 이 개고생을 통하여 영적으로 재창조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으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된다고 좀 더 다 하면 앞으로 한 시간도 걸릴 테니까 나머지 부분은 오늘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하기에는 오늘이 처음이야. 아시겠죠? 왜냐? 그러니까 그동안 다시 깨닫고 또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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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공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탁 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미진진해요.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으니 이 정리된 것을 또 기초로 해서 앞으로 어떤 깨달음이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이게 흥미진진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법이십니다. 그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우리는 이제 그 차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까? 사망을 선택할까?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건적 율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그 조건적 사고 방식에 그 율법적 사고 방식에 얽매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정말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생명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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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